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게임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게임 아직 안 돼. 피어슨이 여기로 올 거야 소희님, 피어슨 병장이 카세린 협곡에서 대원들을 사망하게 놔뒀다는 게 정말입니까? 대니얼스, 언젠가 자네가 소대를 이끌게 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올 거야 더 나쁘거나 더 좋은 선택 믿을 건 대원뿐이니까 그들에게 집중해야 되지 피어슨 병장에게 직접 말하세요 피어슨 병장은 그런 순간이 자네한테 오지 않게 하는 게 기도하는 게 좋을 거야 소희님, 방금 베이커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어슨 병장과 함께 사고상 고지를 공격해야 된다고 합니다 뭐? 피어슨 병장이 우리 대원들과 이수대를 데려갔습니다 장비 갖춰 장비 갖춰 이동한다 지리가 버리죠 외화, 외화 더빙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계속 이동해! 나머지는 어디있지? 피어슨 병장이 포대를 공격한다고 데려갔습니다 지연군을 보내야 한다고 이 고집센 새끼 서둘러, 우리가 도와야 한다 지연군군이 지연군으로 CDs 갱잠 지연군nel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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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죽어 죽어 안돼 나 총알 없어 총 없어 총 없어 아 나 총알 있어 총알 있어 기다려 나 총알 총알 나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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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제 다 죽었어 야야야 죽지마 죽지마 내가 널 찌른게 아니야 내가 널 찌른게 아니라 내가 널 찌른게 아니라 어 잠깐만 보해야 으으으으 으흐흐흐흫 내가 내가 죽여먹기기전에 죽지말래 흐흐흐흐흐흐 어디야? 와 저 위에 있어 아 내놔 그거 내놔 오케이 땡큐 나이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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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오오오오오 나 죽어 나 죽어 탁치가 여기는 어 음패가 안된다 아 전방 수류탄까지 멋있었는데 그네드 흐흐흐흐 아아 나도 공격하고 싶지요 공격하기 싫어서 안하는게 아닙니다요 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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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싸 우와 이야 나 왜 이렇게 잘 아 아 나이스 나이스 총조 총조 아 페드로 하는 겁니다 페드로 페드로 하는게 더 어려운거 아시죠 아 암모 아 아 다닐일 너 되셨어 아 여기가 피어슨 너 생각하는거지 미션이 나 우리 인기 그 힐링을 지켜 저 힐링을 지켜 그 힐링을 지켜 그 힐링을 지켜 그 힐링을 지켜 네 다닐일 준비되면 준비하자! 내가 토르해? 아, 우와 내가 내가 이제 지휘하는 거야? M.K.가 압돼! 움직일까? M.K.가 압돼! 너무 무모했다 저걸 어떻게 얘들아 얘들아 알아서 살아 나 살기 바쁘다 알아서 살아라 오케이 희의, 흐으으아 пре him Google 킁스픸 아아 아 아 아... 아 휴허허 어허헣 remember 야 니네가 제압좀 해주면 안되겠니? 야 저거 뭐야? 노란거 저거 뭐지? 거위를 움직여주기에 아, 이 자식아! 어, 어, 쏘리. 다니엘스, 차를 받아서 작업을 끝냈어. 알겠습니다. 제 차를 받으세요. 차를 받으세요. 이거 어떡하라고? 장대 획득. 장대 어떻게 획득해, 이거? 차를 받아서 차를 받으세요. 이거 어떡해, 어떡하라고? 오,!!! 아, 이idad! 된다. 단일! 지킴을 부를 것 같다! 널 가봅다! 아내밤어! 단일! 잘 안기고. 단일! 얼른 지킴을 부를 것 같다! 단일! 지킴을 부를 것 같다! 나이스 나이스 와 힘들었다 사장 자수는 앰물을 쓰여 있을 뿐입니다 몇 명이냐고 이 고지를 점령하는 게 임무였습니다 퇴원들은 없자고 저라고 이걸 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문기기의 부품일 뿐입니다 조슨 개별적으로 행동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단 말입니다 이건 아군이야 우리 애들이라고 잊었나 지리어버리는 연기 저 150mm포가 이쪽을 향해 아직 폭격 중입니다 계속 이동한다 놈들을 제거한다 대니얼스 전방에 포대가 있다 아 맨날 나한테만 뭐래 둘이 싸우면서 나한테만 맨날 뭐 이곳은 으악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이거 뭐야 쟤 어이 어이 저거 뭐야 저거 산탄총이야? 불꽃놀이가 와 파이어 인 더 홀 이거 몰티도 하려면 할 수 있을걸요? 네 몰티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이어 인 더 홀 파이어 인 더 홀 다 뻥 이어 아 어이 뭐야 이거 뭐야 어이 깜짝이야 자 이제 이건 내겁니다 AS 아아 아아 아아아 아아아 아아아악 엄마야 죽어 죽어 내가 왔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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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못보게 못보게 이거? 어? 아 이것보기는건가? 어 뭐야? 야 너 우리편 아니었어? 어허허허허허허 아 우리편인줄 알았잖아 아 이 자식들 이 자식들 이 자식들 이 자식들 내가 왔다아 하하 속 exist 지수 stoked 아 깜짝이야 진짜 이것도..이것도 찾겠지? 오케이 난 이게 우리 편인줄 알았잖아 어? 안찼네 아니 피한식별이 힘들다니까 아 뻥이요 로켓 배송 갑니다 어 뭐야 라이커! 라이커! 랩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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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뭐야 나 왜 여기 나 혼자 있는데 ㅎㅎㅎㅎ 아 뭐야 잠깐만 야 니네 뭐야 아 아 나 봐 나 봐 나 봐 아 아 뭘 보냐 어디 보냐 먹을 거 주세요 먹을 거 그것도 주시고 다 주시고 나 죽네 뭐야 쟤 근데 왜 이거 왜 아 아 이거 왜 멀쩡해 아 한 번 더 했어야 돼 이렇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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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 뒤에 독일군 되게 많았는데 어떻게 총총총총총 거기 총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확실히 확인 сначала ẻ teilweise 이 Weber January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난 죽였어 먼저 가 조금만 참으세요 사 Justice 이게 맞겠니? 어 맞췄네 돌아가지면 안됩니다 따라서 있니 아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후퇴해야 돼 손님을 여기 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가라고 오실 수 있어 형광이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희생은 없다 어서 가 후퇴 후퇴 어서 가 어서 가 가옹 맘에 들어 하실 것 같았습니다 잘못 생각했군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거다 데니얼스 내 세상이지 확실히 얘기하는 데는 내 임무라면 어떻게든 완수할 거예요 내 세상이라니 이제부터는 네가 내 후임이다 너는 전력을 다해서 나를 지원해야 돼 다른 대원들도 당연히 그래야 하고 그건 네 책임이 될 거다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직무 대만으로 간주하겠다 이제 꺼져 크 전우 터너 소희는 우리의 후퇴를 돕다가 전사했다 그를 잃은 슬픔을 글로 쓰거나 감내하기는 쉽지 않다 덕분에 우리가 후퇴하고 후송대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으니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 적어도 난 그렇게 생각한다 1944년 12월 25일 벌지 전투 터너 소희님이 사망하고 내가 승진한 지도 6주가 지났다 이제 크리스마스다 빌기에의 아르덴 숲에 참어를 파고 방어 중인데 오줌이 얼어붙을 정도로 춥다 만만치 않은 전투가 될 것이다 터너 소희님이 없으니 이제 우리를 보여줄 사람이 없다 난 영웅이 돼서 돌아가고 싶었는데 이제 피어슨이 지휘권을 잡았으니 살아돌아가긴 틀린 것 같다 메리 크리스마스 터너 소희님 아 맞다 피어슨 덕분에 여기 촌놈이 상병을 달았지 넌 어떻게 생각하냐 그 달아온 성질머리는 여전하구나 아일로 지금 싸울 때가 아니야 터너 소희님을 위해 터너 소희님을 위해 눈 좋은 새끼 항상 네 새끼만 생각하지 데니어스 계속 그딴 식으로 쳐다봐 오늘 밤 제대로 즐기는 게 좋을 거야 내일 호송대 들어오면 최전방에서 방어해야 되니까 거기선 터너 소희님도 못 지켜줄 거야 너나 진정해 이제 상병 들었다 이거야? 좋아 얼마나 진정할 수 있는지 보자고 말해봐 할 말 있으면 씨부러 보라고 그럴 줄 알았다 나는 6년 동안 터너 밑에 있었어 6년 동안이나 말이야 메리 슈발 크리스마스다 슈발 아니 전쟁통에 전쟁통에 누구 밑에 있고 누구 위에 있고가 뭐가 지금 중요해 이제 추위에서 살아나는 일만 남았다 그리고 피어슨 벌치 전투 구나 추운데? 똑똑이 씨 새것 같네 제법 쓸만한 걸 건졌어 얼어죽는 놈은 불쌍하지 피어슨 병장님이 보급품 요청에 너구로 왔으면 훔치지 않았을 거야 괜찮아 제대로 된 걸 준 적도 없는데 뭐 내가 알고 있던 그 촌놈이 아닌데 당연하지 굉장한 크리스마스네 그러게 너희랑 얼어죽을 기회를 마다하고 따뜻한 난로 꺼에 누워 있을 순 없지 진작 온다 아일로 기관청 들어 네 병장님 혹시 땀는 외투나 담요 없습니까? 멀쩡해 보이는데 동쪽 대표의 밤새 공격받았다 탄약 상자 챙겨 보충해야 될 거다 제가 챙겨가겠습니다 아일로가 탄약이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쏘는 게 좋을 거야 탄약은 맵 곳곳에 있던디요 추워 추워 어떡해 아니 저번에는 저번에는 도시락 셔틀 하더니 오늘은 탄약 셔틀이요? 어? 어디요? 어디 있구만 어떠기는 추워 죽겠구만 단약 셔틀 왔습니다 단약 셔틀 왔습니다 그제 보통 이러다가 갑자기 싸우죠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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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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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이는데 아 저기 있구나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없지 이제 병장님 겁나게 멀리도 있네 데니어스 보여줄 게 있어 이쪽은 하워드야 함께하게 돼서 기뻐 전혀 예상 못했는데 우수한 공병과 함께 하는 거 말인가 하워드는 그 등산을 점령한 중대 일원이었어 그냥 싸우게 해줬더니 믿을 수 없군요 놈들 때문에 황천길도 가고 호성대가 지나가면 독일놈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 거야 지원군이 오는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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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이 친구들이 라잉강의 무사이 도착하게 해주시면 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우 우우 웁 호오스 조심해!! 호올마 호오오오 우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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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아 으으으 어, 보쇼! 어, 보쇼! 워어어어 이야아 아, 대박 아 피어슨 빨리 와야지 접장과 차량이 접근해서 우리 방어선을 끌어버렸다 사랑 부분 적진 한경대입니다 넌 이제 상병이라고 상병답게 굴어 아 왜 자꾸 나한테 뭐라해 또 어 진짜 어 다 미쳐 돌아갔나 진짜 적보병 적보병 아 뭐 나 지금 싸우고 있는데 네 네 어서오세요 서둘러 나 죽어 아직도 멀었습니까 아직도 멀었습니까요 로버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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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대그우드 화이트 5 바이브 근적 공중지원 요청한다 이상 지도로 쫙 올라오는거 너무 멋있잖아 509 여기는 본부 근적 공중지원에 관한 긴급 요청을 받았다 목표 지점에 도착하는대로 어쩐다 어쩐다고 이제 비융기 조정하는거야 이제 비융기 조정하는거야 어 멀고랑 좋음 어 빨리 가자 멀고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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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격히 멀고싶은 죽여카라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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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리 간다 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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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밀로 올라갔다 아 맞췄드나 아아아아 어?어? 아아 부딪친다아 하하하하하하하핫하하하 야 거기서 부딪치면 어떡하냐 야 다 깼는데 허어어어 하하하하 아 억울해 하하하 억울해 아아아 억울해 아아아 아하... 도사온다... 하하하 하하하 저식들 하하하 위에 있다아 옆으로 가서 내려간다아 아아아 아아아 아아 아 아 아 으 도미도 가라앉았다. 동물이 더 많다. 도미도 가라앉았다. 도미도 가라앉았다. 도미도 가라앉았다. 도미도 가라앉았다. 줄기 좀 더 많이 가졌다. 어? 뭔데? 상황 종료! 상황 종료! 목표까지 10마일! 어? 뒤에 있나? 아닌데? 메이대이 메이대이 메이대이! 잡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왜 이렇게 어렵니, 이거? 카우처가 돌아다녀! 4, 6! 하늘은 하늘대로, 하늘은 하늘대로 난리예요, 지금. 아, 안 돼! 드럽게 안 죽어. 드럽게 안 죽어. 자 봐아쓰 바로 옆에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와 애들만 회피 봐요 회피 회피 지려버리고 와아 어이 왜 나도 멀미나 굿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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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의원 좋았어 어우 Divineず어 travers 쏠예인 오와우 뭔지 좋았어 터져라 저오오오 없는 좀 터졌다 터졌다 와아 잡았다 다음 나이스! 우린 쉽게 잡았다 아이고! 나이스! 나이스! 너무 힘들었어 여태까지 제일 힘들었어 잠깐! 렛츠 쉿 타임! 렛츠 쉿 타임! 굿 마이 자고 자고 침 탁 렛츠 쉿 타임! 사야돈 손을 들 Snoop Von Leia